야생동물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이른바 로드킬 특히 겨울철은 야생동물들이 야산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작물을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의도가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킬 사고 역시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았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냈죠. 깜짝 놀려서 그런 다음에 바로 갓길에 세웠었는데 근데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보니까 길가에 있다가 이렇게 보였는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장소 불문하고 밤낮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로드킬 사고 국도나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드는 동물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운입니다. 로드킬 사고는 동물과 직접 부딪히는 사고도 있고 피하다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피할 때 쾅쾅쾅쾅쾅쾅 사고 결과가 더 커질 수 있죠. 연평균 2,100여 건에 달한다는 로드킬 사고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천만입니다. 주행 중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동물들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사고 뒷수습 중 2차 사고로 이어져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정말 위험하겠어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하삼도로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로드킬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죽어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인데요. 지난해 6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이곳 하삼도로에서 두 마리의 수달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달은 빗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연결수로를 통해 도로로 나왔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로드킬 상습 부관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좌안도 4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로도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다리 아래쪽으로 하천변에 도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지 않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런 언더패스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수달의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하상 도로 위 가드레인 사이 철제 마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 교량 밑에 있는 하상 도로는 수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패스에 수달존을 설치를 해서 차량의 속도도 좀 줄이고 수달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펜스도 좀 설치를 하고요. 과속 방지척도 좀 만들어서 도심의 수달과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드킬 사고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도로 위 늘 안전한 주행이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놀란 가슴 쓸어내린 적 있으시죠? 있죠. 그런데 차로를 갑자기 바꾸더니 급제동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뒷차가 앞차를 박으면 뒷차가 갈 차량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무척 억울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죠. 제보자는 25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보스토로 주행 중인데요. 버스가 비상등 키더니 5차로 4차로 부릅니다. 들어와서 멈추네요. 멈추네요. 대부분 버스들이 보면 버스들끼리 지나갈 때 비상등을 켜고 지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버스 기사님이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세웠다. 버스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 나서 그래서 비상등 켜고 멈췄다고 그러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각기를 세워야 되죠. 당시 많은 짐을 싣고 있던 제보자의 차량. 게다가 상대 차량도 버스라는 점에서 사고의 충격은 컸다고 합니다. 안전거리 미약보 설 수 있는데 왜 못 썼냐 우리가 가실이 더 크다는 쪽으로 저희 함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이 질려 있으면 확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브레이크를 못 받거든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위험을 느끼고 멈추려면 6초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버스가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을 때가 10초였는데요. 13초 끝, 14초 시작할 때입니다. 버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사고 시까지 겨우 4초밖에 안 걸립니다. 4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 3.5톤 초과의 대형 화물차는 최고 속도 90, 버스는 최고 속도 110 그러면 적어도 20, 또는 한 30km 정도 속도 차이가 있는데요. 짐을 가득 실은 25톤 트럭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갈 줄 알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어쩌란 말입니까? 비상등 킨 거 미안해요. 내가 끼워 들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 그 차가 고장인지, 그 차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중에 버스가 저렇게 멈추면 피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버스에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위 갑작스러운 제동은 상대 운전자는 물론 본인의 생명까지로 아삭할 수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차를 세워야 할 경우 철저한 안전사기는 필수입니다. 버스와 오토바이가 직접 부딪힌 건 아니고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오토바이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죠. 퇴근길에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한참 차가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는 아직 좀 남았는데요. 몇십 메터 남았는데 승객이 여기서 내려주세요.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내리죠. 내리는데. 내리는데. 아이고.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자마자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류장은 바로 한 15m, 20m 앞이었는데 승객분이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정류장 가깝고 하니까 좀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또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내려주면 또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또 괜히 손님한테 안정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편하게 하려고 내려드리는 경우 많거든요. 버스는 정류장에 인도에 바짝 붙여서 문을 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오토바이는 이 사이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좁은 공간으로. 여기. 와. 이 좁은 공간으로 오토바이 지나가네요. 이야. 이 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상도로가 아닌 갓길로 위험하게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됐나요?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꾸미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 가해자다라고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 승객을 내려줬고 그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애매모호한 사고. 과연 진짜 가해자는 누굴까요? 버스가 인도랑 넓은 공간을 남겨둔 채 승객을 내려줬다고 하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승객을 내려줬느냐라는 측면에서 버스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이 좁아요. 한 1m 조금 더 될까요? 저 좁은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왔다는 거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자동차와 똑같이 와야 되는데 길 가장자리에 갓길로 왔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오토바이 60, 버스 40 정도로 보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이 큰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한 대의 자동차라는 인식을 갖고 주행 시 조심하는 습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